스피미러도 사실 의미없는거죠? 정배자 스피미러 스피미러 정배자 아 이거 좀 위험하겠는데? 아 이거 저 질수도 있어요 내가 더 불리하지 이거는 배속을 조금... 맘대로 해요 배속이 문제가 아니야 그냥 칠 수 있냐 없냐의 문제 아 벌써 졌어 하하하하 야 19룸 안 나오냐? 형이 이기고 있네요 그러게 틀렸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거는 사용자 문제 그렇지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 아 이거... 요거는 그냥 다 나오니까 진짜 못 나오네 대단히 나와야지 아니 그때 7.5 할 때 잠깐 만들었어 그거 뭐야 7.5 할 때 마이너스 1만 만들었거든 아 오케이 오 이거지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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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체뿐인 승리 상체뿐인 승리 상체뿐이야 뒤를 이었는데 반응의 능력은 없어